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꼭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초심이요? 맞아요. 초심은 맞는데 초심에서 이것을 특히나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요. 레그입니다. 레그를 잘 안 그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그를 그리려면 아마 한 10박 11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레그를 그리다가 레그 뭔지 아시죠? 똥글뱅이. 저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사업이어서 두 줄로 똥글뱅이를 그리는데 뭐 세 줄이든 네 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내 레그, 내 하단부 레그에 누가 들어와 있고 누가 사업을 하는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게 되면 그 레그 그리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의 레그를 그리기를 갖다가 멈추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뒤질랜드 골로 간다가 결론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꼭 이 기본을 갖다가 잃어버릴 때가 그래요. 저희 파트너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레그를 안 그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일도 저희가 이제 라인 미팅 팀에서 한 팀에서 라인 미팅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또 레그를 또 안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 파트너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레그 좀 좀 그리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한 팀의 수장님한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트워크 마크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단이에요. 맞아요. 리코리팅 할 때는 명단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팀 빌딩 할 때는 레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장님 레그 좀 볼까요? 하면서 사장님 사장님 아래는 누가 있죠? 사장님 아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죠? 이 레그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을 이번 달에는 브론즈로 보내야죠. 이번 달에는 이 사람을 실버로 보내야죠. 다음 달에 이 사람을 골드로 보내셔야죠. 이렇게 해서 레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팀이 커져요. 그런데 레그 상담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팀은 목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마크팅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금방 와요.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라인 미팅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다음 월요일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지속적인 레그 미팅을 하셔야 돼요. 레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그와 레그, 레그, 레그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사장님 이번 주 미팅은 어떻게 하셨죠? 이번 주 사장님의 레그는 어떻게 발전이 되셨나요? 이것들을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레그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레그, 레그, 레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자본금은 명단이에요. 그런데 자본금이 불어나는 거 자본금이 이제 이자가 돼서 불어나야 되잖아요. 맞죠? 이것은 바로 레그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레그를 그리셔야 돼요. 내 레그를 뭐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주요 리더들의 레그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트너한테도 바로 전화하셔서 사장님 내일 우리 미팅할 때 사장님 레그 좀 가져오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하시고 레그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도 레그, 내일도 레그, 모레도 레그, 레그를 만나서 미팅하라.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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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전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건 처음에 명단을 쓰지 않는 거 두 번째 레그를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잃지 않으시면 그리고 꾸준히 컨택하시고 꾸준히 리크루팅을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신TV는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유신TV 밴드가 있어요.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 PPT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우리 파이팅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안녕.